사극에서 남자 주인공들 보면 이렇게 되게 조선시대에 미남자들이 나오잖아요. 쌍꺼풀 없는 이렇게 큰 눈에 약간 머리 이렇게 풀면 이렇게 되는 알죠 여러분? 어떤 느낌인지? 이런 머리가 긴 미남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선비가.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남자 선비들의 머리 모습이 이렇지 않았어.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백호치기라고 해서 한여름에 여러분 상투 트는데 결혼한 사람은 머리 긴 상태에서 상투 틀어봐 땀나고 엄청나게 더울 거 아니야. 그래서 가운데를 그냥 쭉 밀어버렸어. 이게 백호치기야.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사극에서 이렇게 막 잘생긴 남구님이랑 잠을 자다가 반반중에 일어나서 남구님 얼굴을 보면 이런 얼굴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. 백호치기를 했으니까.